네올매매 정말 이름도 너무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니 혼자 매매하는데 이름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와 메뉴사님 내려올 때 사니까 올라가네요. 그래서 네올매매가 된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요. 아니요. 기준이 있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정의 달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방법에 대한 원포인트 해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올매매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직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매기법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기법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셨기 때문에 못하신 거예요. 선 3개만 그어놓으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필요합니다. 다른 보조지표들.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여러 가지들 많잖아요. 필요는 해요. 하지만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 나만의 기준을 잡는 3가지 선이면 끝. 자 다음. 매매가 진행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점에 들어간 게 아니죠. 제가 초반에 노래 불러드렸죠. 우리는 바보처럼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아 우리는 조정구간에 네올매매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스윙, 아무리 멋진 접영, 아무리 멋진 사격. 여러분 본인 스스로를 모르시면 그 누구한테 배우셔도 절대로 성공 못하세요. 본인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어떤 걸 아셔야 된다고요? 목표가 있는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은 목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번에 스윙 내서 원하는 거 하나씩 갖자고요. 뭐로? 저는 이번에 바이크를 한 대 더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어제 견적을 뽑아왔고요. 자 여러분들도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세워놓으시고 함께 매매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거리인지 네 주특기가 장거리인지 반드시 정해놓으세요. 제가 어제 우리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 한 마이너스 한 2% 정도 빠졌는데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홀딩해야 되나요? 가지고 가야 되나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라니까요. 급한 건 여러분들이 급하지 종목은 전혀 급하지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종목은요. 믿는 만큼 나에게 성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이 이평선 강의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내용으로 강의를 계속해 드릴 건데 이평선의 종류만 알고 있어도 매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혹시 어제 방송 보시고 나서 해보신 분들 수익 난다니까요. 납니다. 단타 매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스캘핑 막 하는 게 아니라 대기해놓고 올라갔을 때 점심값 벌기. 나 오늘 기름값 벌기. 가능하다니까요. 자, 이평선의 종류. 5일선, 21선, 61선 등등등등등이 있겠죠. 이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그것만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5일선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면 5일 동안 사고판 평균값의 점을 선으로 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캔들이 5일선 위에 있어요. 그럼 5일 동안 산 사람들 수익권이에요? 손실권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수익권이에요. 5일선 이하에 있어요? 수익권이에요? 손실권이에요? 손실권이에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도 얼마든지 혼자서 단타 매매, 단기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자, 오늘도 한번 제가 우렁차게 호령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놈! 네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고개를 들라. 아, 멋있죠, 여러분? 고개를 들었을 때 매매하시면 승률이 업이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일부 차트만 가지고 온 건데 5일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형광색이 5일선이에요. 이거, 이거, 이거. 자, 5일선이 고개를 들고서 쫙 살아있을 때 그 때에 어디에다가 매수를 건다고요? 5일, 다음날 5일선에다 대기 매수 딱 걸어놔 보세요. 지뢰. 호가창이 딱 있어요. 내가 이 금액 천 원에, 여기가 천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천 원에 매수하고 싶어요. 천 원 이하에다가 100만 원을 매수하신다.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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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원 해보세요. 주가가요, 르르르 가다가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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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요. 이게 분할 매수의 묘미거든요. 그러면 체결되고 나서 이 보압권에 딱 왔을 때 벌써 나는 수익권이에요.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가 가능하다. 5일선에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내일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손절라인은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입절하고 손절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 종목들마다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다른데? 안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마이너스 3%권, 플러스 마이너스 3%권에서 대응하세요? 저는 그거 별로 아니라고 봐요. 왜? 각 종목마다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다르고, 이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의 이 괴리율, 즉, 이 차이가 다 종목들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3%에? 딱 정해놓고 해요. 맞죠? 5일선 매매하실 때에는요. 5일 전 캔들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와, 이거 진짜, 이건 딸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거까지 여러분들께 오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니저님, 그러면 제가 주식으로 한번 성공을 하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안 알려줘요. 왠지 아세요? 제가 먼저 해야죠. 그분이 먼저 가시면 안 되죠. 농담이고요. 자, 뭐냐 그러면, 두 가지만 잘하면 수익 납니다. 두 가지만 잘하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탄젠트, 코사인, 루트,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된다? 더하기, 더하기, 빼기. 이것만 할 줄 아시잖아요? 급등주 다 잡아먹습니다. 제가 5월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매매 패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우와 이러실 거예요. 이거는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라고 하는 게, 기관과 외인이잖아요. 이들이 쓰는 평당가 잡아가지고 따라 들어가는 건데, 하루, 당일에서 한 이틀 정도, 하루 이틀이면, 15% 이상의 수익이 나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매매 패턴입니다. 이거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로또 1등 되고 싶으세요? 주식으로 집 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몸짱 되고 싶으세요? 결혼하고 싶으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나는 자금이 좀 부족해서, 주식은 뭐 투자금으로 한다는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원 갖고 왜 못하십니까? 10만 원 갖고 왜 못합니까? 처음서부터 누가 천만 원, 1억씩 태웁니까? 한 주씩 하시라니까, 한 주씩. 한 주씩만 해보세요. 얼마든지 됩니다. 다만 한 주 하게 되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한 매력을 못 느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두 주씩만 하자고, 두 주씩. 아시겠죠? 자금하고 전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기준이 잡히고요. 자신감이 딱 들잖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비중 태우시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시겠죠? 내 기준대로 딱 경험하고 학습을 통해 가지고 타이밍을 딱 잡았을 때, 여러분들은 큰 비중을 통해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료 강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제가 어제도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제가 하루에 하나 정도는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원포인트 강의로 타이핑을 쳐가지고 올려드리면 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영상을 제가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유포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방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집에서 퇴근하셨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여러분, 이 단계별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네올매매, 그리고 세력 단타매매, 이거 다 알려드릴 거라니까요. 이거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거고 이거 딸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들, 딸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니까요. 필살기는 몇 개?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이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네올매매 지금부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나도 그 노란톡방 가고 싶은데 매니저님, 거기 가면 매니저님하고 맨날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번 주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올매매 공부하고 싶고 자기만의 기준을 잡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으로 오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의 무료 강의 듣고 싶으시다면 링크 알려드립니다. 아래쪽 하단 오른쪽에 지금 QR코드가 네모나게 나가고 있어요. 이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기만 해도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영어로 된 링크를 클릭하셔서 톡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 걸려있습니다. 7788 저희 방송 중에만 알려드려요. 7788 숫자 네 자리 적고 입장하시면 무료 강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고 또 종목에 관해서 상담을 해주실 때도 있고요. 오늘 살펴봤던 여러 가지 관심 종목들이 있는데 이 관심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관련해서 들어오셔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시청 후기도 활발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주 이렇게 이평선 매매법까지 알아봤고요. 네올 매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올 매매 기법이 적용되는 종목 조금만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맞습니다. 여러분 네올 매매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던 네올 매매 패턴이에요. 아직 아들이 없는 게 여러분들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올 매매는요. 이거 세 가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하단 지표에 동시에 물 찬 자리. 빠밤. 뭐예요? 그렇죠. 물이 찬 자리만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보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뭐다? 상단의 화살표 추세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빨간색이 떴네. 파란색이 떴네. 색깔 설정 다 가능해요. 본인이 원하시는 색깔로 하시면 되고요. 가장 이것. 이 비중이 얘보다 얘보다 얘가 제일 커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이래야지 정말 마지막 완결이 되는 겁니다. 네올 매매. 매도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반드시 남은 비중으로 따라가는 그런 추격하는 매매 패턴을 꼭 공부하시고 처음서부터요. 여러분 알려드려도 못하세요. 거래량의 이해. 그리고 그 계좌의 평단을 찾는 이해에서부터 하셔야지 지표가 눈에 들어오는 거지 지표만 안다라고 해서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책 몇 권 읽고 유튜브 강의 몇 개 본다라고 해가지고요. 주식 시장이 수익이 나는 시장에 절대 아니에요.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네올 매매로 제가 또 어제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들 가지고 오고 있죠. 자, DYC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요. DYC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자, 나중에는 뭐를 배우실 거냐. 그 기본 강의 커리큘럼에 뭐가 있느냐면 갭 상승. 갭으로 상승을 했을 때와 하락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무료 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갭 상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본인들의 기준 있으신가요? 저희는 있어요. 왜 저희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해서 갭 상승에 대한 것들도 우리 DYC에서 차트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제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그어보세요. 저 고점에서 여기까지 추세 라인이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추세의 전환이 이어지는 저점이, 저점이 확인이 됐고요. 저점에서 추세가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우상향으로 틀어놓았어요. 맞죠? 자, 우상향으로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요? 지금부터 따라 하시는 분들 계좌 색깔 바뀝니다.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그렇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가는 거예요. 자, 또 물 찬 자리 한번 찾아보세요. 우상향 그리고 있는데, 그렇죠? 눌림목 발생하고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어요. 매수.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물 찼어요. 매수. 몇 번이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 종목, 파이버 프로입니다. 파이버 프로. 얘는요, 조만간에 자리가 한번 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놓고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어제 차트죠. 자, 어때요? 역대급의 거래량이 실려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세력의 흔적이죠.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거 우리가 그냥 놓쳐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파이버 프로가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이어지는 추세를 그어보시고 이렇게도 그어지고, 이렇게도 그어지고, 그어지겠죠. 자, 추세의 전환을 알리는 최저점이 확인이 됐어요. 우상향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정영 매니저한테 배운 내 올매매 기법이 곧 나오겠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으시고 저점 이후에 우상향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맞죠?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하시는 거예요. 5%, 7%, 10% 수익 내고 나머지 100만 원 매수했다. 50만 원 매도하고 나머지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시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마음 편하죠. 마음 편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계좌의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자, 셀바 셀스케어. 얘는 참 좀 아까워요. 오늘, 오늘도 사실은 좀 자리가 좀 나왔었는데 제가 방송 때문에 빨리 나오느라고 우리가 진입을 좀 못했던 종목이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자, 얘는요 여러분 포인트를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갭에 대해서 제가 우리 학습방에서 노란톡방에서 많이들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갭, 갭은 여러분들 아시죠? 메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에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분들이 갭은 메꿔야 된다. 메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메꿔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없으실걸요. 네이처셀이요? 언제 메꿔게요? 일동제약 언제 메꿔게요? 갭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요. 갭으로 떨어지거나 갭으로 상승한 종목들은 자리를 무조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을 우리는 보고 뭐라 그래요? 줘도 못 먹는 종목 우리끼리만 들어가서 수익을 내잖아요. 자, 갭이 나왔는데 우선은 지금은 네올매매짜리로 보는 거니까요.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왔어요. 제가 5월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매매 패턴들은 이런 거 잡아먹는 거고요. 이런 거 고점에서 이런 거 잡아먹는 거고 지금은 네올매매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상향으로 추세가 꺾여 있어요. 급격하게 꺾여 있죠. 이런 경우에는 물이 크게 찹니다. 자, 물이 크게 찬 네올매매짜리 나오죠. 분할로 매수, 매수, 매수해놓으시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먹는다라는 표현이라니까 좀 그렇고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